지난해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육사가 방침을 바꿔 학교 안에 존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내부 토의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육군 고위 소식통들은 SBS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한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등 숙무관합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물론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대표적 장군들의 흉상까지 새로 세워 육사한 다른 장소에 영구 전시한다는 겁니다. 육군 고위 소식통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여러 장군들을 함께 배치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정파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육사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고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아 비교육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뒤 홍 장군 흉상의 학교 밖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육사는 지난해 8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흉상은 육사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사는 조만간 홍 장군 흉상을 교내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를 끝내고 육군과 국방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사가 공식 결정하면 존중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